기준아, 넌 꿈이 뭐냐? 몰라, 까먹었어 난 꿈이 생겼다 또? 뭔데? 은비 남편 야, 잠깐만 야, 뭐해? 종목아, 아직이야? 아직이야 폭죽은 타이밍이 생명이야 알지? 이거 내가 왜 하냐, 이걸? 친구잖아 친구지 야, 온다, 온다 친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은비야 뭐하니? 저기요 야! 가! 은비야 그러다 복성해 가자, 가자 가자 은비야 은비야 은비가 좋아하는 주스 어떤 거 마실래? 이거 가자, 은비야 시목받고 고마워 고마워 맞은 데는 괜찮냐? 아프지도 않다 정영주랑 같은 중학교였다며 고마워 쟤 너한테 왜 그래? 내가 싫은가 보지 어 니가 밉싹이긴 하지 그렇다고 때릴 것까진 없는데 안돼 그런 건 던지면 안돼 바다에 산 애들이 무슨 죄냐 응? 미세 플라스틱이 온갖 쓰레기 말이야 그치? 가자 기준아 넌 꿈이 뭐냐 난 꿈이 생겼다 농구선수가 돼야겠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 근데 안 가냐? 늦었는데 먼저 가 너 요새 개폼이 좀 늘었다 간다 그럼 얘들아 둘 보단 낫잖아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둘 보단 낫잖아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잠깐만 어 그래 내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어디보자 일단 우리 은비는 곧 데뷔잖아 나쁜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강서영 얘는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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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아니야 힘내 개준아 강서영! 근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야 몇 명 안 되잖아 그럼 지금 다른 방법 있어? 지원이 말이 맞아 힘내자 화이팅! 안 나와 힘이 너 어떻게 해 진짜 저 혹시 공기준 알아? 공기준 알아? 뭐? 어 뭐 너 공기준 좋아해? 아닌데? 아니 어 하던 거 해 야 남자친구 있거든 하 하 일단 이 열 명 다 지금 학교에 있는 건가? 그것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자 살펴보기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지 그럼 어떡해 대놓고 물어볼 순 없잖아 방법이 없진 않지 이제야 아니야 힘내 기준아 아 아 근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야 몇 명 안 되잖아 그럼 지금 다른 방법 있어? 지원이 말이 맞아 힘내자 화이팅! 안 나와 힘이 너 진짜 어 왔다 뭐가? 뭐가? 어? 예민하네 같은 회사인데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 들어가자 아 근데 엊그제 니네 회사 연습생들 전체 단합되는 내가 했던데 사진에 너 없더라? 따냐? 야 들어가자 은비야 안티들 무시할 것도 다 연습이야 연습 어 좋은 것만 들어 좋은 것만 내 수 없어 왜는 거야? 잊지마 좋은 것만 들어 좋지? 은비야 은비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들어가자 어? 은비야 은비야 가자 어? 은비야 많이 아팠지 가자 가자 어... 아무튼 아무리 개취라고 하지만 주방보다 화장실이 큰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쌤 개인 취향도 화평하는 거예요? 뭐 수치나 그런 것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도 엉망이야 이 놈아 그럼 뭐 킹점 들어가 자 다음엔 누구 걸 볼까 자 구은비 앞으로 나오고 진짜 최악이지 않냐? 나도 강사는 평소에 재수 없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근데 쟤네 원래 친하지 않았어? 아무리 지가 궁지에 몰려도 그거 어떻게 친구 비밀을 그따위로 까발리냐? 그니까 내가 재수 없는 년은 참아도 의리 없는 년은 못 참거든 그렇게 하면 지 이슈가 덮일 줄 알았나 보지 아우 토 나와 진짜 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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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날아오지마 저 따라오면 나 진짜 죽어버린거야 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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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요즘에 지원이랑 다시 친해진 거 같다? 그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옛날? 옛날 뭐 임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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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원래 서로 첫사랑이잖아. 아, 뭔 소리? 아니거든. 어, 수상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봐. 너 지원이 좋아하지?